신길 종합사회복지관이 신길 10% 나눔마켓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나눔마켓은 이달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복지관 1층 로비와 카페 어울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아동우류나 도서, 장난감 등 깨끗한 중고물품과 핸드폰 케이스, 액세서리, 수제청 등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부스별 판매 수익금의 10%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되며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는 제공됩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복지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